음, 맛있다. 맛있어요? 네. 저 예전에 한국에 살았는데, 한번 김밥 먹게 됐고, 이거 먹으면서 괜찮다 생각하면서, 그때부터 한국 음식 좀 맛있게 먹게 됐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끼한 거 좀 좋아했죠.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, 돈까스, 그러한 느끼한 거 잘 먹었는데, 근데 건강에 좀 더 좋은 거, 비빔밥이랑 김치랑 그런 거 좀 알게 됐을 때는, 좀 익숙해졌을 때 그때부터 이런 음식은 괜찮다 생각했죠. 한국말은 어떻게? 어떻게? 한국말은 어떻게, 힘들게. 왜 이렇게 잘하세요? 그냥 친구랑 많이, 어, 통화하니까. 그냥 미국 사람은, 한 끓일씩 얼마나 맛있고,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깨달으면, 그때부터, 미국 사람은 좀 더, 어, 뭐, 한국 음식에 대해서, 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